땅코네. 아 귀여워? 한 번씩. 미안해. 내가 봤을 때 나은이 한쪽 못해. 안녕하세요. 에이플레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자꾸 확인하게 돼. 저는 가게 여왕입니다. 아 나 이거 먼저 해야겠다. 가게요? 아니. 야 너 오늘 그렇게 가게를 많이 샀어? 아니 그 가게. 가게 여왕이고요. 인형 뽑기? 나 그만 뽑아. 미리 비웃을 거야. 윤뽑기. 야 이상한 소리 들었어 지금. 나 그만 뽑아. 제가 윙크를 원래 아예 못 했어요. 못 보다가 연습을 해서 제가 윙크를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채원언니가 무대에서 뭔가 윙크 잘해. 잘해? 윙크는 내가 뭐 잘해? 윙크는 내가 뭐 잘해? 윙크는 내가 뭐 잘해? 진짜 잘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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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아니야 아니야. 거꾸로 양쪽 다 해. 나도 양쪽 다 돼. 아 나 양쪽 되는 사람 부끄러워. 머리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고개 하지마. 아니야. 야 이상하다. 아니야 이상해. 내가 잘해. 진솔이라도 잘해. 내가 잘해. 해봐 시작. 부담된다 이거. 아니야 못 들어갔어. 잘하네. 와 저쪽 어떡해. 아니 잠깐만 잘하지. 잘 못해. 차단이 한 번 더. 언니는 아웃이다. 아웃이니까진 아니네. 야 너 잘하네. 잘한다. 너 가만히 해 잘한다. 내가 봐서 나은이 한쪽 못해. 잘하네. 아니 잠깐만 한쪽. 아니야 한쪽만 잘하면 됐지 뭐. 그렇지. 근데 이게 그래도 연습해서 읽어낸 결과에요. 딴따다. 아기 파워. 아기 파워. 아기 파워. 제가 안마 손에 악의 힘이 좋아가지고. 우와. 저걸 뭐야? 이건 뭔가요? 우와 나은아. 제가 저의 손에 이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이거를 끈적여 보겠습니다. 알겠다. 저걸 한 번에 다 꾸기는거죠? 네. 한 번에. 저거는 뭐 다? 아 다요?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힘이 세. 세 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개는 쉬우니까. 두 번째 도전. 세 개는 기본이죠? 근데 예나한테는 기본이죠. 네 개. 네 개. 손 조심해. 네 개. 다섯 개는 안 해봤어? 안될 것 같은데? 다섯. 와. 여섯 개 하면 어떡해? 어 잠깐만. 야. 다. 이제 두 번째 도전. 두 번째? 어 어지러워. 나도 안 맞는 줄 알았어. 땅땅. 저거 어떻게 해? 땅땅. 야 손 손톱 조심해야 돼 손톱. 아른톱. 진짜. 손톱 조심해야 돼 손톱. 근데 이게 가능해요? 손톱 핀다.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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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제 치즈를 넣어야 될 때가 있다. 어머 어머 언니 너무 많으면 또 너무 치즈 폭탄이야. 금방 너무 많이 넣으면 느낌. 뚜껑을 하고 오 맛있겠다 야.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50만원 가량의 불닭국입니다. 짜잔.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끼리 오셨나봐요. 왔어요. 맞아요. 돈은 내고 가야 돼요? 네. 이거 불닭 4개에 49만원. 49만원이요? 진짜요? 불닭을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계란은 같이 하나씩이고요. 더 하려면 추가로 계란 하나당 35,000원. 아 진짜요? 아 여기 계란 2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갓 잡아온 거여가지고. 아 진짜요? 계란을 잡아오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남 셰프 먹었네요? 근데 좀 덜 했겠어. 답했다. 너가 말 좀 해봐. 언니라. 우리 먹을 때 다 말이 없어. 우리 먹을 때는 음식을 집중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음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응. 앤 좋아. 라면 광고 이런 느낌 알지? 끝까지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오 잘 먹는다. 잘한다. 중간에 끊었네. 아 들켰다. 맛있다 진짜. 난리 났다 지금 맛있어. 맛있습니다. 네. 언니 어떻게 하라고? 걸그릇 잘 하네. 언니 알고. 걸그릇 잘 하네. 걸그릇 잘 하네. 걸그릇 잘 하네. 걸그릇 잘 하네. 걸그릇 잘 하네.